자 이번 편은 컨텐츠 AD래 AD래 AD 게다가 AD인데 피바락이 올 피바락이냐 아니면 올 치명타냐 올 치명타 임피냐 임피냐 피바락이냐 누가 이길 것이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아 가자 나 다이아예요 나 그럼 브론즈 브론즈인 줄 안거야? 브론즈인 줄? 나 다이아지 애다가 텔포 타고 하자 어? 사용 불가능이네 지금 윙 아니 뭐 URF모드에서 강탈을 드리면 미친 놈이 어딨어 랭크가 좋다고 해요 아니 랭크가 별로야 여기서 던지지 마라 던지면 너 블랙이다 던지지마 이기 누가 이기는지가 봐야지 재밌어 미치놈인가 이거? 어 이거 오늘 큐 이거 남다른데? 어? 어? 뭐야? 아씨 아 왜 두대로 맞아? 아 뭐야 아 왜 두대로 맞아? 아니 이럴수가? 내가 다이아를 상대해야지 아 krie 야 쫓아 리비아 아나!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웠 오케이! 그이으 그이 어으 Tes 오~~~~~~~~ 오~~~~~~~~ 맞습니까 역시 제를 개 고수 아 etaan 여기저 개쓰렉이야 차피운 그 와중에 템 몰락꽂이? 아니 아니 포기자구나 아 아 자기네 포장 좀 많아줘 포장 좀 많아줘 미쳐날끼고있습니다 대바 오오옹 야 요기서 리븐이 확실히 사기긴 사기다 쾜쾜쾜쾜쾜쾜만 하면은 못잡을 수가 없네 갑시다 하아아 일로와아아아아 어딜 까부러 이 새키야 어딜 형이 제일 한숨이다 ㅇㅋ 세끼 내가 궁 궁 안찍은줄 알고 들어갔다가 ㅋ 타이밍때문에 궁 바로찍였어 미니언 한 마리먹고 일단 궁을쓰면은 쟤들 가 어디로 W 탈지 일단 보고나서 거기에 맞춰서 W를 타야되는 거 같애 URF에서는 잡을거같은 애고 꼭 방법 아 휴괄 아 clock 표창 개 극혐 어디에 오 오 야골의 징 오 오 안 advisory 이씨 진짜 못 넘었어 일로와 들여 아니야 아니야 넌 아니야 하아! 짜아아아아아아아아아 존댓 아! 아니! 용이 아니! 용이 더 쎄 크레이버 조나! 용이 더 쎄 아니 용이 더 쎄! 아니 크레이버 조나! 용이 더 쎈 거 같애! 야! 용한테 49% 달았어 하앗! 왜 물음표인거죠? 내가 너무 잘해서 물음표인건가? 어 뭐야? 아 W 여기다 안깔았구나? 오케이 야 얘 템파 얘 미친거 아냐 이거? 하앗! 어! 아니! 아이 뭐야! 벽임신? 아니 벽임신? 이럴수가 벽을 못넣다니 스포타자 자 저 피오라를 한번 한 번 엉덩이가 뜨거워 하나! 단무지! 오케이 이것도 잡을거 아니구나 이거는 야 9분에 무슨 32킬이야 야 이 말이야? 무슨 9분에 32킬이냐? 역시 URF모드여서 되게 빨리 끝난다 내가 복수해주마 내가 복수해줄게! 하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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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복수해주마 일단 하쇼! 뭐 저기 뭐 끝날 때까지 합의 해보면 되지 템이 빨리 나와가지고 되게 좋다 아 오케이 하앗! 피지컬 이걸 좀 집중하느라 말을 잘 못하겠어 흐흫핰하하하하하 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엉 이게 바로 포킹제드다 맞아야지 포킹제든데 맞질 않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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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왜 잭슨 포기한 거야? 내가 도와줄게 가자 쩌댥 으어어어어어어어 이하아아아아아 피지컬 봤습니까 이게 피지컬입니다 제리는 이런식으로 하시면 되요 근데 펜더가 조금 아쉽네 와우..야 피오나 존나 쎄 임피..엠 필요로 임피 터지는거봐 야ㅎㅎㅎ 임피 터지는거봐 이거 뭐야 핵 이수지개인데 야ㅎㅎㅎ 이수지개가 핵이야 치명타가 근데 내가 봤을때는 이거 URF 모드가 아니어도 충분히 이길거같애 피바라기보다 임피가 더 쎄거같애요 야 쒸X 쪼나 쒸X 미쳤어 어어우 아깝다 어어우 아 쟤는 W 각도가 이상하게 여기로 여기로 타네 위쪽으로 탈줄 알았는데 아쉽네 오오오오오 까비 쿵 없니? 자 그레이버즈 눈감고 쏘네 와 와아 와 딜바 와 딜이 몇이야 이거 딜 딜이 딜 훅갔는데 아아아아 졸라쎄 아 리븐 이거 OP야 리븐이 W클이 2초인거 같애 여기서 리븐이 좀 OP인거 같애요 힝 내가 할땐 쓰레기였는데 힝 힝 아주 단장판이네 주발 오호허 흡 내가 백도료 마무리한다 야 60킬이 나왔어 15분에 갓 URF URF가 정식적으로 좀 도입이 됐으면 좋겠네요 랭크로 이이이 아 뭐 뭐야 나 텔포취소야? 아 텔포 없구나 텔포 있는줄 알았는데 W로 가야되겠다 야 피오라 이거 어떻게 죽여 오오어 다글 앞에 장사 다글 앞에 장사 있네 fondVA센 sinful 야 이 새끼 이거 뭐야 이 새끼야 이거 헐 아아악 역시 개 오바에요 메누 후위 한번 더 찍어보려나가 쓰레기 짓했네요 그래도 내가 봤을때는 임피가 이기는걸로 이거는 끝난거 같아요 임피 임피가 이겼네요 여기 URF모드니까 임피가 이긴거 같은데 근데 일반게임이어도 임피가 이길거 같은데 왜냐면 치명타 됨이 장난아니야 오 자 이런식으로 끝내면 됩니다 URF모드는 임피가 더 센걸로 음 일반게임은 잘 모르겠는데 딜리앙은 아마 피오라가 1등이겠다 와아 치명타 여기 치명타 없나 없네 여기있네 가정강렬타 가정 가장 강력한 치명타 어우 씨발 내가 제일 쓰레기야 쟤넌 하는거 없다니 인정